우리 지난주 우리 2장 23절을 나눌 때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그 구절이 담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요 루시 그 기간 동안에 그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1년 동안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그가 주었다는 것과 또한 다른 하나는 그 추수 기간 동안에 밭에서 이루어진 바로 보아스와의 그 관계 속에서 좀 더 마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가엾은 그 루시에 대한 그 보아스의 마음 또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은 그 당 자신을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 보아스에 대한 루시의 마음 그리고 23절이 그 마지막 구절인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는 그 표현처럼요 그 추수 기간 동안에 루스는요 변함없이 자신의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루키 1장 7절에서 어머니 내가 죽은 외에는요 어머니와 나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요 아주 신실하게 실천하면서 그 나오미와 루스 사이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해세드가 있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3절을 보면요 이런 그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요? 루스와 보아스의 관계 그리고 나오미와 루스와의 관계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보리 추수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밀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이 한 7주 정도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루키 1장 22절부터 22절을 보면 루시 베들렘에 온 것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시작할 때쯤에 보아스의 방에 그 밭에 가서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일 그리고 23절은 어때요? 그 보리와 밀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그곳에 지냈다라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3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 시점이 어느 시기로 변하죠? 타작을 하는 그 추수한 그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 그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면 적어도 이 루키와 보아스의 관계 또 루키와 나오미의 지속적인 관계가 거의 한 7주에서 8주 정도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해세드의 은혜가 그들의 관계 가운데 지속됐다는 것이죠 근데 추수가 끝나고 이제 타작마당 타작을 할 것만 남은 그 시기 가운데 뜬금없이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이런 말을 해요 1절을 보면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보면요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라는 그런 문구가 시작돼요 우리가 루키서의 이 4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나오미를 가리키는 게 나오미 또는 시어머니 하면서 제3자가 그 나오미를 소개하는 그런 칭호를 사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 앞에서는요 루스의 앞에 모합녀인 룻 모합녀인 루시라는 그것을 한 것처럼 이 본문 3장 1절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미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가 뭐라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그런 수식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오미는요 1장에서 이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모합당을 떠나서 이제 베드렘이 올 때에 그 며느리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야 너희 집에 가 너희 고향 어머니 집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렴 하고 이야기할 때 이후부터 2장까지는요 이 나오미가 이 루키 가운데 등장은 하긴 하는데 뚜렷한 역할이 없었어요 특별한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서부터요 이 나오미는요 루스를 의지하게 됐어요 루스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스와 함께 있으면 왠지 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 안식처로 루시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가져다 주는 그 이삭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단순히 연약한 과부 나오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는요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루스의 어머니 나오미가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요 그동안 루스의 그 뒤에서 루스의 그런 보호 가운데 그런 수동적으로 있었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루스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1장에서 너희들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너희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재혼하여서 결혼하여서 위로를 받아라 하는 것처럼 그런 안식에 대한 것을 이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시대는요 남성 위주의 그 사회 그런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바로 남성만이 우월을 받고 존중을 받았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 여인에게 남편이란 바로 안전과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란 이 존재가요 여러분 혹시 처음 모합을 떠날 때 모합을 떠나서 베들레임에 올 때에 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고 한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돌려볼 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 어머니의 집 행복을 주일 수 있는 그 어머님의 집에 가는 것이 이 며느리에게는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가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나오미 자신에게는요 그 며느리에게 줄 그 아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의 그 계대 결혼의 그 풍습에 의하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에게 남편으로 줘서 대를 입게 할 텐데 그 아들이 없어 설상 내가 운이 좋아서 결혼을 해서 오늘 밤에 아기를 갖는다고 해도 너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자랄기까지 기다릴 수 있냐 하면서 그 며느리들을 본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반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반면에요 루키 루스녀 1장 17절에서 어머니 죽음 외에는 저와 어머니를 떨어놓을 줄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하면서 성경은 루시,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붙쫓았더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뼈와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밀착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저주받은 신의 인생을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곁에 있던 그 며느리 이 오르반은 갖고 이 루스는 있는데 아 제발 가 너희 집으로 가 어머니의 집으로 가 하면서 계속 밀쳐보냈지만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거머리처럼 바짝 붙어 그 따라오는 그 루스를 보면서요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내 곁에 있겠다고 따로 그 며느리를 보면서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나오미는 얼마나 큰 힘을 위로를 얻었을까요 모합에서 베들렘으로 오는 그 긴 여정 동안 자신보다는 그 어머니를 챙겼던 루스 베들렘에 오자마자 그 베들렘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머니 제가 이 삶을 주러 갔다 오겠어요 하면서 집을 나섰던 루스의 모습 이런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요 루스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아휴 뭐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그냥 팔자련이 하고 그렇게 살아 뭐 자신이 택하는 것이 누굴 탓하겠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설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요 겉으로 좀 표현하기 뭐하니까 좀 이랬을 것 같아요 루스 밖으로 나간 사이 돌아와서 고나게 피곤해 쪼들어서 그 잔 사이에 루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비록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런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만요 이 착한 나의 며느리 루스는요 좀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축복 좀 해주세요 저는 이 루스를 위해서요 단 한 가제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이 루스 행복하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날마다 그 루스를 보면서 루스를 생각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나음에도 이 루스를 향한 동일한 마음 아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그 루스에게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밭에서 돌아온 그 첫날에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에 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가문 중에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불쌍한 루스를 도와서 이렇게 축복을 해준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넘어서 감사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 흉년이 들어서 이 베들렘을 떠날 당시에 남편이 팔고 간 그 땅을 대신 좀 사서 좀 돌려줘가지고 루스와 내가 조금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나음이는요 고리와 밀출수를 하는 그 거의 두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요 매일 가서 이삭을 줍고 또 돌아와서는 집안일과 자신을 챙기는 그 루스를 보면서 아휴 우리 루스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어쩌면 좋냐 아휴 불쌍한 것 하면서 그냥 속으로 마음에 그냥 우묵울어 거렸을 것 같아요 루트요 좀 어머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것을 들으면서 밤은 아팠지만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묵묵히 지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루시 돌아와 자신의 그 일했던 일 또 보았던 일 경험했던 일을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나음이가 들으면서요 나음이는 그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꽉 묶여있고 마음 구석에 몰아놨고 전혀 이것은 실현불가능하다 포기했던 그 단 한 가지 일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것은 기업을 물을 자에 해야 할 또 다른 의무 바로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 친족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그 의무가 생각이 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사실 나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문의 대를 잇는 것 그거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성경에서도 그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런 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그 사례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할 때요 자신의 여정 하갈을 남편의 그 첩으로 줬는데 그 하갈이 임신을 하자 도리어 사례로 구박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야곱의 아내 라엘도요 자신의 그 자식이 자식이 없자 너무 괴로워서 대신 자신의 여정인 비라를 그 남편의 첩으로 주었어요 또한 엘가나의 아내이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자식이 없자 엘가나의 그 다른 부인인 분인 나이에 있어 괴로움을 당했다고 성경에는 그 자녀가 없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요 한국 사회에서도요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세대를 보면 이 아들을 못 잡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시어머니로부터 그 받는 그 스트레스와 그 고난이 아주 상당히 심했던 그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를 잇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요 한때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안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셨는데 제 위로 딸 둘, 제 누나 둘을 이렇게 낳고 나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셋째인 저 아들을 낳지 못했으면 아마 너는 나를 못 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나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요 이 나음에게는요 그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 더 마음이 쏠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나음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년 넘게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갑자기 두 아들을 잃으면서 과부로 10년 동안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기쁘고 의지할 곳이 되어준 유일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며느리 루시였다는 거예요 나음에는요 그런 루시에게요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공공한 과부의 그 삶을 그 평생 그 며느리에게 지워주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루시 내 곁에 있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나를 돌봐주니까 너무 편해서 좋긴 한데 그런 자신의 유익과 편함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 루시 행복해지는 것을 더 원했어요 그럼 나의 며느리 루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좋은 남자를 만나면 좋을 텐데 좋은 안식처가 될 그 남편을 만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보아스라고 이 나음에는 믿었던 것입니다 나음에는요 오랫동안 루스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 씹어서 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하고 루시의 1절과 같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줘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요 2절 전반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뭐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가 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올바로 봄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가져야 할 그 주의 상황과 지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습관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라고 며느리에게 그냥 갑질을 하네 이상한 일을 시키네 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엘 제도의 근거에 이어서 루스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시대는 오늘날처럼 법이 어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친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가 그 친족들의 그런 재산과 과문과 생명을 보호하고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요 이 고엘 제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루키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이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1장부터 지금까지요 저자는요 루시 모함여행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했고 그거와 더불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다? 보았다 라는 것을 더불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루키 저자는요 이 모함여행과 기업 물을 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요 바로 인간과 예수 그리스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잃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떠나서 영적인 사망을 겪게 됐고 죄로 인한 그런 심판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사망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희망 없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우리들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업을 찾아줄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기업 바로 그 하늘의 기업을 다시 사서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들의 삶이 그 고의이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희망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해세드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2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까불리라는 건 그 타작하는 것을 얘기하죠 뭐 키즈라는 거 당시 시대는 이 보리 타작이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팔레스틴 지방이라서 날씨가 더워서 낮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타작을 하면서요 그 보리의 알갱이와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방법에는 바로 바람이 필요로 했어요 근데 이 베들레임의 지형의 그런 지형을 보면요 바로 동쪽에는 사해가 있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낮에 이 뜨겁게 달궈던 밤이 되면 그 뜨거운 기류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해요 그러면 그 비어있는 그 공간에 그 사이와 지중해에서 오는 그 찬 공기가 그 공간을 채우면서 우리가 아는 해풍 그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바람이 잘 불고 잘 통하는 그 밤에 그것도 언덕 위에서 이 타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타작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언덕 위에 그 넓고 평평한 곳을 찾고 그것에 혹시 파인 곳이 없는지 그것에 점토를 발라서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추수한 그런 보리들을 흩어놓고 이 도리개 같은 거 있잖아요 탁 치는 거 그러면서 도리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키에 나다를 얻어 이 키즈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키즈도 하지만 사실 우린 다른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밤에 또 실내 했을 경우에 하지만 이 타작 마당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키즈를 할 때에 그 쭉정이가 공중에 있을 때 바람이 그 쭉정이를 날리는 방식으로 타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미는요 사랑하는 그 루스의 안식처인 그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준비했던 것이에요 타작하는 날이 어딘지 타작하는 장소가 어딘지 보아스가 그곳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그 모든 정보를 이 나오미는 며느리 몰래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당시 타작하는 일꾼들은요 저녁 내내 일을 하다가 그 곡식 더미 곁에서 그날 밤을 또 잠을 자면서 지낸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에 우리 기도원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사사의 6장을 보면요 기도원이 없이 그 미디안족석이 자신이 탈곡한 그 곡식을 훔쳐갈까 봐요 포도틀 안에서 그것을 탈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과 보아스의 일꾼들과 그 보아스도 자신들의 그 탈곡한 곡식들이 혹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아니면 또는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약탈될까 봐 그 밤을 지새우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보아스도요 참 신실한 주인이죠 그 일꾼들과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같이 보내고자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리고 밤이라도 따뜻한 공기 때문에 자신의 그 거듭만 덮고 있어도 잠을 충분히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 나오미가 드디어 루스에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루스에게요 기어물을 자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서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자하게 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목욕을 하여 몸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몸에 그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 감남료를 바르고 당시에는 그 과부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을 벗고 이제 일반 여인들이 입는 그런 정결한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확인했다가 그가 잠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나오미의 이 행위에 대해서요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도 강조했듯이 바로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주신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귀염물을 자의 그 의무에 근거하여서 루스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가라고 루스에게 보아스에게 가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키가 쓰여진 이 당시에 이 고일 제도나 당시의 습관과 관습을 알지 못한다면요 좀 오해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 성경이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좀 음란한 거 좀 비도덕적인 것을 좀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 이 세상보다도 못하네 하면서 오해하고 실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환경과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민숙이 25장에 나오는 발람에 꽤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과 음탕하게 그런 성관계를 했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헬세드에 근거한 그 나오미와 루스의 신실하고 믿음직한 관계에 그 근거를 두고 이 나오미가 루스에게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요 그 루스에게 시킨 문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보아스에게 접근하라는 것이 보아스가 가진 그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그 권력도 아니었어요 나오미에게 루스에게 그렇게 보아스에게 가라고 한 그 유일한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루스의 행복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시어머니가 루스를 통해서 보아스에부터 무슨 물질적인 것과 권력적인 것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도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 나오미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반면 한번 루스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루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젊은 그 과부가 된 그 루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베스트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남자 그리고 자기의 나이에 맞는 젊은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것이 루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요 루스는요 밤늦게 자고 있는 그 보아스에게 가서 또 그가 자고 있을 때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그곳에 누우라는 그 말씀에 순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루스의 진짜 생각이 없을까요? 도대체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순진함 때문에 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루스의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루스는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내가 봤던 우리 시어머니는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어머니라는 것을 이 루스는 알았다는 거예요 설사 보아스에게 가라는 것이 내 이성으로는 내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내가 알지 못하는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루스는요 그 나오미의 말에 순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루스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성도님들의 그 관계 가운데 이러한 신뢰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해도 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바로 이 부모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가운데 자신의 유익이 아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요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신실한 관계들이 우리 교회의 가정 가운데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늦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해세드가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의로로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는 말과 또 5절에서 루시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라는 그 대답에요 우리들의 그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몸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그 행적을 알아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아르켜 주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의 일은 누가 알려줘요? 보아스가 알려준다는 것이에요 자칫하면요 이 루시의 인생에 있어서는 크나큰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숙한 여인이 음탕한 여인이 될 수 있고 어떤 그 이스라엘 사회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고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루시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황당하겠죠? 당황스럽겠죠? 때로는 그 말 듣고 화도 나겠죠? 그런데요 라우미와 루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행함은요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로 믿음의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헷세드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헷세드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헷세드는 성경에서 은혜, 인혜, 자비라고 번역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그 언약 공동체 간에 있어야 할 그 신실함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는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진 그 믿음의 행위가 헷세드이고 하나님의 인간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헷세드이고 이런 헷세드가 인간과 인간관계에 적용이 되면 서로에게 아주 신실하고 믿음직한 존재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헷세드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요 우리 그 관계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그 헷세드에 의해서 서로가 신실하고 믿음직한 관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지어머니니까 내 말 들어 또 아니고 나는 부모니까 자녀들은 100% 순정해야 되지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나는 자녀니까 나는 며느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그런 말로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위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헷세드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지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요 지어머니들 계시죠 지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 다음 며느리들 계시죠 며느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지어머니를 그리고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주 신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헷세드의 관계가 우리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길에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닥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리스 안에서 이 라이프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그 헷세드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그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런 역경의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질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예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